자 정가열 선수가 가운데로 가는데요. 정가열 왼쪽 팔갑니다. 잘 열어줬어요. 약간 길긴 했는데. 자 이제 올라가야죠. 광민혁. 자 올라갔어요. 마가이야 들어갔어요. 3분만에 앞서 나갑니다. 3점. 마가이야 1대에요. 자 지금 정가열 선수의 지금 오픈 패스가 굉장히 돋보였고. 네 크로스도 좋았지만 마가이야가 너무 프리로 있었어요. 네. 자 윤덕여 감독이 마가이야한테 좋은 이렇게 득점력을 위한 역할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앞전에 했는데.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. 마가이야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측면에서 좀 위치를 했었는데. 오늘 원톱으로 내온 보람을 그대로 보답을 해주네요. 그렇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. 자 광민혁이 잘 어울렸어요. 살짝 갖다 대면서 각도가 살짝 틀어졌거든요. 그렇죠. 사실 이런 볼이 정말 맞기 힘들어요. 빗겨치기라고 하죠.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수들도 이제 헛스윙이 나가는 게 순간적으로 이제 각이 틀어지다 보니까. 굴절이 되는 볼이 정말 맞기 힘들거든요. 야 마가이야 선수가 이 원톱으로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. 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. 아 보은도 이제 압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. 아 지금 미스예요. 자 위험해요. 자 권하늘을 잊어. 자 잘해줬어요. 이정민이 들어갔어요. 자 이번에 이정민이 강가유 뜨네요. 오늘 경기 권하늘과 이정민의 조합이 날카로웠었거든요.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네 지금 광민현 선수가 임수빈 선수가 지금 치료로 나와있는 부분을 메꿔주는 상태에서 네 지금 패스미스가 났어요. 네 그거를 놓치지 않고 권하늘 선수가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하면서 아 우리 또 골 사냥꾼이죠. 이정민 선수에게 연결을 해서 또 득점까지 올립니다. 이야 이정민 선수는 이렇게 되면 시즌 6호 골. 네. 팀내 7골 중 6골을 담당하고 멋진 경례까지. 자 대단합니다. 자 이정민 선수는 확실히 한번 보실까요. 자 이 장면인데 자 이런 힘이 남아있나요. 아직도. 권하늘 좋았고요. 침착합니다. 네 침착합니다. 이정민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. 자 득점 이후에 또 권하늘 선수의 포효도 볼 수 있어요. 얼마나 기쁜 겁니까. 오늘 슈퍼가에도 막아낼 수 없었던 그런 완벽한 득점이었고요. 자 저는 저 이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 것 같죠. 아 짠합니다. 팀내 최고참과 팀내 막내가 저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니까. 네 만들어낸 콤비 플레이어.